이곳 와이스트리트에 있는 와이센터 인데요. 1층에는 카페구요. 아... 배우기 아닌 끈의 집이 나요? 아... 배우기 아닌 끈의 집이 나요? 이곳은 좋아서 피어싱 하는 곳입니다. 이쁜 벽화와 함께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쁜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페네요. 이곳은 청년 창업센터입니다. 젊은 청춘 사장님들께서 창업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. 이곳은 바로 돈가스 집입니다. 그리고 와이스트리트 골목에는 프리 와이파이 존입니다. 와이파이를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. 청춘을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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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을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.